안녕하십니까 안동우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장전시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사항은 파웰 연설이 첫번째인데요 10월 fomc 회의전 생각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체크하셔서 보셔야 할 듯 한데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두번째는 엘리자베스 워렌 관련 증시 조정이 생각보다 일찍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rbc 캐피탈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엘리자베스 워렌이 증시 변동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맥락이 같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 1분기 말에 2020년 대선의 윤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총선 당일 훨씬 이전에 잠재적인 정책 시행에 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으로 보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엘리자베스 워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rbc 고객 조사에 의하면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투자자는 이 시나리오를 너무 믿으면 안되겠죠 2020년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고 접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요 다만 혹시나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워렌이 만약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다면 대선 승리와 관련된 고통 자체가 대선일 훨씬 전부터 시장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rbc의 생각이고요 시장이 심각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 규제나 부자에 대한 세금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등 워렌의 정책 야심 때문에 바텀업 관점에서 보면 워렌의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라는 조합은 증시에 극도로 힘든 여건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만약에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헬스케어와 금융, 기술 섹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서 그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원을 되찾는 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부유세 같은 워렌의 제한을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불리한 섹터인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같은 부분은 이미 시장의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아주 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10일부터 장관급 협의가 재개되는데 월요일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휴스턴 로켓스의 매니저가 홍콩 민주주의 시의자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함으로써 중국이 NBA 방송 중단으로 대응했고요 신강지구 위구르족 억압 관련해서 하이크 비전을 포함해서 28개의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인해 목요일 협상 또한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부분적이거나 임시적인 거래의 딜을 원하지 않고 포괄적인 딜을 원하죠 중국은 개별적인 딜을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티포테 조치로 무역 휴전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무역 협상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단기적인 결과에 관계없이 무역 분쟁이 끝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고 2020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미중 무역 거래에 관해서 포괄적인 딜을 못 볼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정책 불확실성은 가까운 미래에도 여전히 걸림돌로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 경제가 양호한 노동시장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보일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8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선언한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전망치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이는 제조업 경기와 투자의 저하로 이어져서 금융시장에도 파급을 미쳤죠 시장에서는 제조업 경기 부진이 서비스업에도 확산이 되고 있고 이에 증시도 하향 전환세 되었죠 무역 갈등 지향과 세계화가 다시 재개되기 어렵다면 이 주요국들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번에 올 불황은 비교적 약한 침체가 될 것이라고 캔벨 하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캔벨 하비는 채권의 장단기 금리 역전과 리세션 사이의 관계를 처음 밝힌 교수인데요 투자자와 기업, 대중이 이번에는 리세션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제가 받을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착륙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를 행동금융학적으로 본다면 이 갑작스러운 경기 둔화가 투자자와 기업에 충격을 줬을 때는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기 때문에 타격이 커졌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과거에 금융위기에 상처가 있는 투자자들이 리세션 신호를 곳곳에서 찾을 때는 성장이 둔화되어도 기업들이 그동안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현재 시장 기반 지표들은 잠재적 리세션에 대한 경영진의 경계심이 커졌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증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언정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말 ETF 패닉 매도 우려라는 제목인데요 작년과 같은 ETF의 기계적 매도가 올 연말에도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 연속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아직까지는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2020년에 10%의 어닝 그로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들은 2020년에 S&P500의 수익이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대개 비현실적으로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6%의 하향 전망을 제시했죠 전체적인 컨센서스도 5.4%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의 경제 상황 속에서는 10%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높아 보이고요 매크로 데이터를 고려할 때 10%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수치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CFO 서베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 그림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프랑이 비교적 약한 침체가 될 것이라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기업의 CFO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수치가 나온 데에는 내부자 매도가 20년 만에 최고치고 ISM 지수도 좋지 않고 CEO의 컨피던스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고 S&P500의 바이백도 YY로 반전됐다는 게 CFO 서베이 수치의 근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연준을 비판하는 트럼프 트윗이 연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연준을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대응해서 시장이 통화정책 기대치를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증거가 좀 약하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트윗에 따른 연방기금 선물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연관성이 낮아 보이고요 누적된 영향도 마이너스 10베시스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점 보시면 되고 이번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의 무역 관련 트윗이 연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련 트윗이 연준 정책의 시장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상당히 강하다 트윗에 따라서 연방기금 선물 시장 움직임이 통계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무역 긴장의 고조로 나타날 때와 그 반대일 때 트윗을 모두 포함했을 때 누적 영향은 약 마이너스 40베시스 포인트 그리고 고조만을 나타냈을 때는 마이너스 60베시스 포인트로 상당히 높았다 무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구부려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라고 제목을 정한 건데요 이는 소비자 지출과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합리적인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고요 계속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모멘텀 손실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요 지난주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글로벌 제조업 기대지수는 9월에도 계속 하락했고 현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약세 그리고 동시에 글로벌 총합고용 PMI도 2010년 초 이래 가장 약한 수준으로 떨어졌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 불능 상태는 아니고 여건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회복 가능한 수준대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림은 트럼프 탄핵의 가능성이 여전히 최고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상당히 떨어지질 않네요 다음은 구겐하임의 리세션 가능성 모델인데 다음 6개월은 20% 1년은 50% 2년은 70%대인데 약 80%까지 올라야 리세션이 오니까 조금 기간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은 도미노 피자인데요 장전 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컨센서스는 매출이 8억 2,462만 달러 EPS는 2.07 달러입니다 다음 주부터 10월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금융기업을 시작으로 발표가 있죠 주요한 것만 보면 10월 16일 날 넷프릭스가 있고 그 다음 주엔 10월 23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AT&T, 서비스 나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잉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요 장전 2% 이상 빠지고 있던데 미국과 EU의 737 맥스 서비스 재개 관련해서 마찰이 있어서 현재 장전 빠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